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풀을 먹고 사는 소에서 얻은 우유는 한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풀만 먹고 살면 왠지 완전 비싸질 것 같은데... 생협에 세 가지 우유가 있어요. 하나는 풀우유, 유기농우유, 또 마지막은 순우유. 유기농은 아니어도 무항생제 정도의 인증으로 우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순우유고. 그래서 그건 한 3,200원 정도 됩니다. 유기농우유는 그야말로 유기농 사료를 먹여서 키운 우유예요. 그래서 이제 한 4,8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풀우유라는 게 나왔어요. 풀우유의 값이 지금 현재 6,400원인데 저는 풀우유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원래 우유의 값이 아니었을까. 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유기농 사료를 먹는 닭이 낳은 달걀 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유기농 사료만 먹였을 때는 유기농의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한 3배 이상 뛰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먹어보진 않았지만. 맞추라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생산자분한테 여쭈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유기농 사료를 먹여서 키운다면 한 알에 한 1,500원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달걀도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는데 몇 알씩 하루에 한 팔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왜일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 이전에 얘는 왜 쌀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싼 것 같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이렇게 뒤에 보따리로 숨어있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비용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건강 비용. 나중에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자연의 건강 비용.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인간의 건강 비용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약 마시는 농민. 벌컥벌컥 마신다는 게 아니고요. 농약을 뿌리면 본인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멀리한다고 해도 바람을 통해서 비산되는 농약을 농민이 마실 수 있어요. 암 환자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약을 먹어도 5만 원만 내면 9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불을 합니다. 세금으로 우리가 다 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건강 비용을.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을 없애야 되겠네가 아니라 극단적이네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2009년부터 돼지 독감, 신종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여러 가지 전염병을 우리는 매년 겪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치르지 않고 돼지를 죽이고 닭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희종 수의대 면역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값싼 제품을 소비하겠다는 우리 욕망이 결국 새로운 인수 공통 전염병을 만들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싸게 얻은 만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싸게 활용했다면 우리 생명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의 건강 비용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건강만 갉아먹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자연을 엄청나게 우리가 약탈하면서 해적질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농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농업이 감소하면 일단 습지가 줄어요. 습지가 줄면 생물 다양성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그 습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지하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공기정화나 조경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농민의 일자리도 당연히 줄게 되는데 그런 비용까지 다 하면 또 이것도 49조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농업이 감소함으로써 우리가 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산림연구소의 데이비드 카이오비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다진 고기로 바꾸고 있다. 소와 돼지를 키울 땅, 사료를 키우는 땅을 위해서 아마존 밀림을 밀어버리고 있는 걸 말하자면 인간에게 좋은 공기를 주고 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밀림이 없어지니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고기를 싸게 많이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지 많은 비용을 드리고 있는지를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비용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월드워치 연구소의 2012년 데이터인데 모든 축산업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축산업이라는 건 다 합쳐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업에 드는 땅 그리고 그 사료 그리고 보관과 조리를 하는 데 나오는 온실가스 액체 폐기물 그리고 산림 벌체를 하기 위해서 산림을 태우면서 생기는 온실가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을 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기업이 무려 51%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을 축산업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을 섭취한 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먹거리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나는 싸게 먹은 것 같지만 기업에다가 사실은 많은 비용을 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고 있었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축을 먹이는 땅 먹이를 재배하는 열대 토지를 숲으로 재생한다면 다시 되돌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인간 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완화할 수 있다. 굉장히 희소지가 아닌가요?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에서 조너던 사프란 포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식습관을 바꾸겠다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면 환경 파괴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길이 없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하나 바뀐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 하고 좌절하시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채식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채식을 하자고 얘기하면 또는 채식하는 노력을 하자고 아니 그럼 고기를 하나도 먹지 말자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끼는 저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점심 한 끼, 아침 한 끼는 채식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채식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더니 그거는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비웃지 말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같이 칭찬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걸 같이 찾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협을 통해서 식품의 본래 가격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자도 건강한 음식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또 그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의 건강, 자연의 건강, 사회의 건강이 모두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먹겠다는 선택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품의 본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운동에 동참하고 싶고요. 우리 하루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수업 얘기 들으면서 반성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퀴즈 하나를 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탄에서는 긴 주관식 문제를 내서 제가 2탄에서는 짧게 아까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력 그것을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건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숫자는 저도 꽤 많은 분량이어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답자 중에서 추첨해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댓글로 질문과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많은 참여를 하실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성경일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경일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컨텐츠 외에도 다양한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신나는 질문 나라 시즌2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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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